그냥 싸워 죽더라도 싸워 막 쳐다 이 자식아 이게 뭔데 감 아하 지지쳐 지지 지지 인벼라 가볼까 오호 오 괜히 또 탑인거 까먹고 미드에 서있지마 오케이 아 제드야 쏘면 그냥 유튜브가 나오는데 모르는거 같은데 아 드워 잠만 빠름 이거 먹지 뭐 어 이거 뭐야 이게 와 달려오는거 봐 막타라 와 진짜 미쳤다 야 야 허블 먹었는데 탑 알아서 끝내 마스터 이 갱 네 가면서 블루나 확인 좀 해봐 와 하이사 미쳤다 그냥 민병대 타고 배달하러 오는데 아 야 마야 여깄다 확인할 필요 없어 와드나 상골에다 하고 가든가 아님 타투 부시에다 하든가 질서가 무너져야 자유를 찾는 법 안 느꼈지? 어허 어허 아 아파 아하 어허 탑 미렙게 간다 간다 기다리기달 어허 슬리시는 못가는거야 어허 아 근데 무리를 걷는게 안되니 확실히 개 느리긴 하다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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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감도 되지 아허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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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그냥 싸워 죽더라도 싸워 싸워 막차다 이 자식아 이게 뭔데 감 어허 어허 아허 지지 쳐 지지 와 정글 너무 잘하잖아 아니 카이사 쓰레쉬 버리고 혼자 어디가 와 뼈방부에 다 싸웠어 아 뼈방부에 다 싸웠어 아허 와 지졌다 우리 KD이 똑같아 우리 KD이 똑같아 이거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와 진짜 환상의 조합이다 와 라이즈 핸드캡 좋아 아 라이즈 핸드캡 뭐야 라이즈 0위로 와 템바 아니 우리 라이즈는 연우는 안사시는데 아 그치 깜짝 놀랐네 내가 찍으니까 눈치채신거같은데 내가 찍으니까 눈치채신거같은데 내가 찍으니까 눈치채신거같은데 아 내 핑허 어디갔어 아 내 핑허 어디갔어 그거면 충분하다 굿볼 아 탑은 2대1도 이길거라고 더 믿습니다 아이고 어디서 묵익을 추지도 못하는거 치지도 못해보기 평타 맞췄는데 계속 와리가리하고있어 아 진짜 QP한것도 아니야? 어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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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하 나이즈 뭐해 네 너무 재밌어하는데 너무 재밌어 하는데 아하 매면에 악마를 키우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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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탑 데이브 와우 또 와 데이브는 무슨 교육을 딸거야 아 데이브래 아 둘이 둘 섬마같은데 일단 왜이렇게 짧아 어허 맞다 와 뭐야 뭐야 바텀 빨리 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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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포불 왜 탔어 너무 느렸다 뭐야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아 장막이 이상해 아하 그냥 안싸워지면 이득인데 안싸워주면 이득인데 힘든가 아 집중해야겠다 아 아 아 타밍해 타밍 일단 야 타포불 맛있다 맛있었어 아 야 안타는게 낫었나 아 좀 빨리 탔어야 됐는데 망설였어 음 소나가 하는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아 후반에 아예 끝나고 치고는 게임은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네 원래 대각선이 먹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잘해 아 아 텐션 미쳤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쥔클리 형 왜 라이트한테 좋던가 다 아이고 Y형 어허 제드형 더블루 한 번 써봐 더블루를 쓰라니까 제드 노플 어허 깔끔해 야 어시 하나 더 먹어야지 뭐하냐 분발해라 아 더비 솔직히 이쯤 되면 블루 내가 먹어도 되긴 하는데 우리 라이즈형 불쌍하니깐 블루는 주겠스 진짜 우리 아래 다 파명하라고 탑 정글에서 끝났네 그치 느낌 있잖아 느낌 있게 와드잖아 격을 여기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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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꿈꿀 사람이야? 너무 잘 본데? 아하 탑 와 개 망했는데? 와 잘하네 쟤 와 같이 1데스 하는거 좋아 하고 싶어서 한 데스가 아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렬왕 나가요 야 이게 어디갔어? 피들이 아직 많이 들어요 몸이 훨씬 좋아가지고 몸이 훨씬 좋아가지고 여진은 진짜 너프 끝없이 해도 진짜 쿵 나온다 솔직히 저게 감전 상위형왕 같은데? 근데 감전 쪽에 딜 딜이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감전보다 호기성인거 같아 여진이 앗 우리 메이지라고 뭐해 그 이번 다른 작은 멸망자 뭐야 뭐야 상남자 코탑을 그냥 맞고 가기 카밀 떼어놓고 까비 카밀 버릴려고 했는데 피들이 버려졌어 카밀 카밀 나왔어 카밀 나왔어 카밀 너무 재미없게 간다 느낌 너무 없네 솔직히 이건 먹을만하다 내가 아 왜그래 아하 수간대로 뭐야 아하 양보 세스 좋아 너무 착해 왜 3렙 차이야 갱펄 죽이러 갑니다 방금 그 말에 너무 쫄렸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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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야 가인이라고 오 알파 돌리면 죽어다 우리 팀 저기서 뭐해 팡팡팡팡팡팡 팡팡팡팡 뭐야 하늘 어허 어허 뭐야 하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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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하 아하 마지막에 준긴게 쪼끔 느낌 없어 수고하셨습니다.